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학교의 기준을 기존 학생 수 300명 이하에서 600명 이하 학교로 확대했습니다. 또한 읍면 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는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거리 두기 2.5단계까지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93.6%가 전면 등교하게 됩니다. 도교육청은 원격 수업 장기화로 학습 격차나 돌봄 등 문제가 심화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